아셨습니까?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직업상 타인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 타인의 비밀이 혹시 공개되는 것이 우려될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. 여기 의사 없죠. 치과의사 없죠. 공인중개사 없죠. 군인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. 장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 직업상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들입니다. 그래서 형사소송법 149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증언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국민들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데 그런 심증을 더 붙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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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